안녕? 누나! 어? 뭐해? 방금 자다 일어났어. 누나가 나의 구세주야. 까불지 마. 누나 아침부터 미안한데. 미안하겠다. 마이클 조던이랑 신분이 있나? 뭐 개소리야. BTS 물어봐, BTS. BTS? 누나 BTS 알아? 알지. 대박. 누나 오해야, 내가 한 거 아니고요? 내가 한 거 아니야?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속이 안 좋아? 태연 씨 안녕하세요. 코미디언 최성민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아침 일찍 죄송해요. 제가 그 한 애가 와인을 줘가지고 스파클링이었나 봐요. 정확해요. 월드클라스잖아요. 제가요? 네. 네. 저희가 이제 마이클 조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왜요? 태연 씨가 꼭 받아올게요. 저 괜찮아요. 하하하하하하하 아니, 와.